나 긴클바리아 긴클바리아 너무 좋아 오마갓 What is that? 뭔지 아시죠? 플래시백 긴클바리아 나 너무 좋아 긴클바리아 나도 한 천번 봤었어 계속 아니 천번 넘게 봤었어 너무 귀여워서 전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여워 춤이 설 설 다 썼지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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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내려와야죠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중간 그리고 중간 그리고 중간 근데 그 차선을 했을 때 흔들리면서 해야 돼요 저희끼리만 준비한 컴백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진 않아요? 네 내 핸드폰 내 핸드폰 내 핸드폰 아 그가 나 그가 나 그가 나 내가 이 핸드폰 내가 제일 잘하는거 아 그래서 너는 말하는거 아 아 산이 언니 산이 저 머리 위에 저게 있어 Oh my gosh, I love you, girl. Oh my gosh, I love you, girl. 그래. 끝! Yes. 김민진, 나의 또 피스테이예요. 이거, 이거 뭐지? 하니야, 하니야. 하니언니, 하니언니, 하니언니. 하니언니, 하니언니. 제발! 제발! 이거 거의 우리 사이에서 있는 유행이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어. 그거랑 또 있는데? 아, 아! 왜 쳐다봐, 하니언니는 이거야. 아, 왜 쳐다봐, 하니언니는. 왜 쳐다봐, 하니언니는. 여기는 햇살 존이고요. 여기는 민지언니를 따라해볼게요. 민지언마 전체! 민지언니가 입고있어요. 민지언니는 거에요, 제가. 뭐에요? 민지언니가 입고あ俺야? ㅠㅠ 준비한 취미 정말 대충이라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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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뭐야?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 5... 1분 5... 6... 1분, 5... 어? 5... 1분, 6... 5... 5... 5... 6... 5... 5... 5... 5... 5... 7... 5... 7... 5... 하니언니 너무 예뻐요 진짜 잘 어울렸어요 버스에서 뛰어나와 얘는 진짜 짱이다 짱이다 이거 봤어요? 아 그거 레전드죠? 그거 유도하신거죠? 맞아요 아 언니 역시 팜 선생 가만히 네 위아가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게요 귀여워 다리만 너무 귀여워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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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이거 아 그래요?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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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일어나는 일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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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MP 12 car Dar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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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언니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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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랙탑스 아참 아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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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언니는 예를 들어 춤을 춰요 근데 무려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이미 했잖아 뭐 힘을 내 그냥 해야지 야 자 자 얘들아 진정시키는 걸 많이 해주는데 얘들아 잠깐만 그리고 나비 나비 둘 나비 반짝반짝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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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언니가 계속 여러번 말했어요 그니까 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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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끝까지 제 캐릭터가 처음으로 끝까지 하나 있다고 그게 너무 웃기다고 엄청 많이 놀랐어요 이제 about 공격 다 sır 그치인거 같다 거랄하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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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잠깐만... 너.. 저이.. 저이끼리.. 저이끼리 못 따라해가지고 막 혜인이 막.. 플래쉬백 엉터리지? 나 아무것도 공부했어 바니즈! 와! 나 또 바니즈? 안돼 안돼 뉴 뉴 그러면 뉴 뉴 뉴 안녕하세요 뉴진스 다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진스 자동이코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진스 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진스 화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화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니.. 이즈가 워낙 햇살같은 친구여가지고 밝아져 네 친구여가지고 밝아져 네 자영이 우도 오랜만이죠 우도 오랜만이죠 여러분 우도 오랜만이죠 여러분 방금 이렇게 밝아요 우도 오랜만이죠 여러분 방금 이렇게 밝아요 방금 이렇게 밝아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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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예요 아니예요 저요? 아니예요 연기를 제가 someone's playing with my hair not me not me who is that? 저희가 오늘은 아주 짧은 시간대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요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요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요 벌써 다야합니다 오 웨잇! 다시 한 번 주세요 집으로 가는 계단인데요 뒤부터 저희 집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이 없을까요? 모두에게 열린 곳이니까요 모두에게 열린 곳이니까요 모두에게 열린 곳이니까 come with me come with me 기다려 혜린이 언니는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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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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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요? 다녀 언니는 안녕하세요 다녀입니다 1위 됐누가 뭔가 신기하지 않아요? 응 1위 됐가 뭔가 신기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11월 단순 100일이 되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응 100일 나는... 이렇게 100일이 빨리 찾아온 거 같아요 그쵸? 진짜 말도 안 돼요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없어 시간이... 여기서 100일이 나요 그동안 너무 우리가 행복했나 봐요 우리가 행복했나 봐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오다니 맞아요 끝났어 아 아 나는 솔직히 아침부터 너무 기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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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